잠시만요 잠시만요 희로잉원님이 와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안와서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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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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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빈 오셨습니다 바로 아아 안녕하십니까 박수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70년동안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을 이기고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70년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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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